불교적 관점에서 부모가 지은 업이 자식에게도 전달이 될까요? 부모가 지은 업이 자식한테 가죠 아니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자식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저거를 가족들이 짓는 공업이죠 가족들 간의 공업 이때에서 지은 업이 아래로 갑니다 그 가족에 속해 있다 보면 함께 받는 게 있어요 근데 더 들어가면 본질은요 부모가 지어서 내가 받더라도요 그걸 받으려고 내가 자식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을 업이 나한테 또 있어야 돼요 따라서 결국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겁니다 다만 내가 받을 게 있을 때 그 사람들 그 부모 밑으로 태어나서 받는 거죠 밖으로 보면 부모가 지은 걸 내가 받고 있고 들어가 보면 내가 받을만하니까 거기 태어난 거거든요 그거 받으려고 또 한 결이 있죠 두 개의 결이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그래서 만나서 업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거 내가 받아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내가 받을만하니까 여기 태어난 거니까 그거 풀라고 태어난 거니까 내가 받은 거 내가 지은 거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한 생각 더 있으셔야 돼요 전생에 내가 나쁜 짓 한 대로 현생에 겪는다고 하는데 어차피 죽고 나면 기억 잃어버리는데 전생에 업으로 고통을 겪는 게 영혼의 성장이 될 수 있나요? 근데 본래 한 영혼이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의식이 무의식에서는 알고 있어요 무의식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하늘이 오히려 과거 기억을 잊고 새로 잘해보라고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시고 육바람 일 잘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모든 게 맺힌 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육바람 일 잘할 생각만 하시면 돼요 과거께 진짜 풀릴까 고민하지 마시고 육바람 일을 잘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육바람 일을 쌓으시면 어떤 업이 다가와도 풀만해지고 이해가 되고 이걸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하겠구나까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답입니다 감사합니다